오늘 오전에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선관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5선 중진인 서병수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이제 이를 계기로 해서 전대준비작업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전대 출마론에 관심이 모으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복귀도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관측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거죠? 먼저 국민의힘의 다음 당권 경쟁을 관리할 서병수 의원은요. 부산에서 5선을 하고 부산시장도 지낸 중진입니다. 지난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준비위원장도 여기만 봐 있죠. 당내에서는 개파색이 엷다는 점이 발탁 요인 중 하나로 지목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등판할 경우에 이게 친융계 대 친한계 구도로 치러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선관위원장의 중립성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서 위원장은요. 빠른 시일 내에 선관위 구성을 마친 뒤에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논의를 하는 등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며칠 안으로 이제 선관위가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7월 중에 전당대회를 여는 것도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계산이 또 나오고 있죠. 앞서 황호여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실무작업에 필요한 시간이 최소 40일이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선관위가 구성이 돼서 전대 준비 작업에 착수를 하게 되면 이르면 7월 중 전당대회 개최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좀 더 여유를 갖고 7월 말에서 8월 초 중순 사이에 전당대회를 치르게 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중으로 당내 의견을 모아서 전당대회 시기를 확정할 걸로 알려집니다. 여당이 언제 전당대회를 여느냐 이 부분은요. 한동훈 전 위원장의 복귀 시점과 맞물리면서 더욱 정치권의 이목을 끌어왔습니다. 전당대회 준비에 속도가 날수록 결국 한동훈 전 위원장의 움직임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 팬덤 지지층, 그러니까 팬클럽 회원 수를 말하는 겁니다. 총선 후에 시간이 갈수록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또 이런 보도가 나왔죠. 맞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온라인 팬카페 회원 수가 총선 전과 비교해 4배 이상 급증을 했는데요. 총선 전 1만 8천 명 수준에서 조금 전 기준 7만 5천 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막강한 팬덤을 등에 업은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가 사실상 기정사실이 되는 분위기인데요.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후보 등록 시점으로 예상되는 다음 달을 기점으로 한 전 위원장의 행보가 보다 더 뚜렷해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그간 행보를 분석해보면 총선 책임을 지고 나서 사퇴한 다음에 초반에는 공공장소에서 목격담 형태로 여러 차례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 이후에는 당의 사무처 직원 또는 전직 비대위원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과해 비공개 회동이라든지 또 SNS를 통해서 현안 메시지도 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폭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전당대회 판도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들과 회동하는 정치 이게 보다 본격화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또 나왔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총선 이후 자맹 초반에는 자택 인근거리나 식당 등에서 목격담 형태로 행보가 전해졌었고요. 방문객이 많은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또 시민들 요청에 따라서 사진을 찍어주는 등 적극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원희룡 전 장관이나 전직 비대위원 같은 측근들과 회동한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SNS를 통해서 해외 직구 금지 논란 등 현안에 메시지를 내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설전도 벌이는 등 정치권 복귀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천목회 소속인 이승환 서울중랑을 당협위원장은요. 한 전 위원장의 회동 정치가 보다 본격화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한 전 위원장이 이 팬덤을 정치적 조직화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지금도 많이 만나고 다녀요. 많이 만나고 다니는데 이걸 드러내지 않을 뿐인데 이제는 드러낼 만한 만남들을 할 거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세력화. 지금 팬덤은 있잖아요. 팬덤의 세력화 조직화. 이제 나오려고 하는 수순을 다 밟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거는 목격담 정치밖에 없었어요. 그걸 통해서 본인의 인지도와 호응들을 확인한 거고. 그 다음은 이제 SNS 정치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직구 문제로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다음 나올 거는 저는 회동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천목회의 또 다른 회원이죠.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영입 인재 1호였던 박상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은요. 한 전 위원장이 그간 이룬 성과를 강도를 하면서 이제는 한 전 위원장 같은 정치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SNS를 통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부활한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수단의 성과를 다룬 기사를 공유하면서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1년 6개월간 이뤄낸 성과들을 나열했고요. 정치인이나 정무직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미덕은 올바른 비전을 가진 채 일을 잘하고 또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교과서적인 정치인이 좋다. 우리도 이제 정치를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푹 빠져 사는 그런 정치인을 가질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한 전 위원장이 직접 영입에 공을 들였던 또 다른 인물이죠.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당선인은 이달 초쯤 한 전 위원장과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고동선인은 한 전 위원장이 총선에서 온몸을 불사르듯 했다며 본인은 휴식을 권했다면서도 전대 등판 여부는 오롯이 본인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식사를 한 번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저도 드리고 당분간 좀 휴식을 좀 취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두 분만 식사를 하신 건가요? 저도 백서위원회에 한 번 참석을 해봤어요. 일부 분들이 특정 개인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전 위원장이 측근 이후에 국회의원 당선인과 만난 사실이 알려진 건 고당선인이 처음입니다. 들으신 대로 고당선인은 국민의힘 총선 백서 특위가 한 전 위원장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 쪽으로 움직이는 것 이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는데요. 친 한동훈계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역시도 총선 백서 작업에 불만을 토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견을 전제로 공개적으로 총선 백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백서 특위가 한 전 위원장과 대통령실 참모집 면담을 추진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게 골자였습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자신도 21대 총선 백서를 집필했었는데 그때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라며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당대표를 면담하고 대통령실 참모를 면담하겠다는데 백서팀이 특검은 아니지 않냐라고 꼬집었고요. 자신이 전직 사무총장 자격으로 모레 백서 특위와 면담을 하기로 했다면서 한 전 위원장에게 확인하고 싶은 사안은 비대 위원장을 보좌하면서 공천 실무책임을 지고 있었던 자신에게 확인하면 충분할 일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앞서도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총선 백서가 한 전 위원장 책임론을 부각하는 걸 비판한 바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동훈 위원장이 제발 한 번만 더 와달라 지금 한 번만 더 와달라고 했던 분들 한동훈 위원장이 유세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래도 유권자들에게 소구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 번만 더 와달라고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졌다라고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백서 TF는 결국은 우리가 총선에서 왜 됐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과정이고 우리가 분석하거나 하는 과정과 결과와 절차나 내용이 국민의 민심과 멀어진다면 저는 그 또한 우리 당이 민심에서 계속 멀어지게 되는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당대회가 가까워 올수록 가까워 올수록 이 한 전 위원장하고 더욱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는 인물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홍 시장은 연일 한 전 위원장 그리고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을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도 자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당이 윤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이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까지 주장을 해서 또다시 당내의 파장을 불렀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오늘 또 SNS를 통해서 총선 참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을 당대표로 불러들이려 하는 것은 당의 앞날보다 사익을 우선시키는 대세 추정주의, 레밍주의를 보인다면서 한 전 위원장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비판글을 올렸습니다. 어제는 또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이 당이 몇몇 외부에서 들어온 정체불명의 사람으로 인해서 혼란으로 가는 것 가당치 않다.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고 질의 멸련하면 윤 대통령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여당조차 되지 못하고 소수당으로 전락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이제 당 일각에서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친윤계는 물론 윤 대통령도 탈당할 수 있다는 그런 설이 나온 것에 홍 시장이 힘을 실은 것으로 보입니다. 홍 시장은 앞서도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충려했던 부분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윤계 핵심들이 잇따라 나서서 윤 대통령의 탈당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장담하는 상황에서 여당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죠. 홍 시장이 또다시 대통령 탈당설을 끄집어낸 데 대해서는 당에서 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 여러 친윤 핵심 인사들이 윤 대통령 탈당설은 가당치도 않은 얘기라고 일축을 했는데요. 오늘 오전 이상민 의원, 홍 시장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대통령 탈당설로 읽힐 수 있는 언급을 한 것이라면 천박하고 경솔하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의 서병수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제 전당대회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건데요. 그만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행보도 바빠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복귀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금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건강 상태는 다 회복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당 상황이라든지 또 정부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최근에 직구 문제라든지 또 65세 이상 운전면허 제한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엇박자 내는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실제로 이런 문제를 지금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아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걸 당이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견제 기능이 당에서 전혀 없다. 특히 왜냐하면 지금 이 연금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뭐 거의 이재명 대표에게 끌려가듯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재명 대표가 받는다고 그러니까 아니다 다시 구조기획 문의하자 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비춰봤을 때는 전혀 지금 당이 유능하지 못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러한 어떤 우려 속에서 당이 점점 좀 더 정부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실력을 갖춰야 된다. 아마 이런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최근에 만나는 인사들이 주로 당선인들 또 당관계자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좀 정치적인 전문가들 이런 분들도 다양하게 만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실적으로 그것이 윤석열 정부를 또 본인은 위하는 것이다는 아마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 시장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대통령이 만약에 중대결단이라는 게 결국 뭐 탈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뭐 정권 말기고 또 여당이 그래도 다수당이면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3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당이 지금 아주 소수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마지막 어떤 본인의 보호해 줄 수 있는 막마저 제거해버리면 그거는 뭐 거의 야당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과연 그러면 홍 시장이 만약에 대통령의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은 거의 포기하다는 것 마찬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설득력이 없는 거죠. 없는 거기 때문에 아마 당내의 친윤들도 이 지점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이 3년의 임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여당을 끌어안고 함께 갈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도 거기에 대한 유능한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된다.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내부에 공감대가 좀 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통령이 탈당한다는 것은 사실 아무리 요즘 우리 정치가 신박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사실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가위는 대통령께서 법조계 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녹두리 형식으로 하던 것이 좀 와전됐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어쨌든 간에 좀 자제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세력화에 나섰다는 것은 본인이 만약에 나중에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전당대회의 룰이 집단지도체제로 간다고 하면 원내 세력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허수만 있는 어떤 팬덤만 가지고는 본인의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선 위주로 원내 세력화를 통해서 당대표 이후에 어떤 본인의 리더십을 좀 강건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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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